방역성 미션을 양성합니다. 레코딩 타임! 네, 은청씨와 함께 오늘은 인터페이스만 알아보는게 아니고 오늘은 독특하게 저희가 예전에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요 세트 아이템을 한번 오랜만에 알아보겠습니다 예전에 했던 아이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미 잘 모델도 숙지를 하고 계실 거고 이미 보신 분들도 많으실 거에요 그리고 구매를 고려해 보신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게 이게 어떻게 보면 입문용으로 가장 강추 네 가장 강추인데다가 가격도 가격인데 에어 기능을 통한 마이킹의 퀄리티가 상당히 괜찮아서 여러분들한테 하이엔드를 흉내내는 채널 수가 많이 필요하지 않은 분들한테는 이 정도면 정말 어느정도 데모 작업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 제가 완전 강추를 드렸던 모델이었죠 그 이거를 저기 뭐야 그냥 이 포커스라이트 오디오 인터페이스 리뷰로 보시지 마시고 오늘은 이 가격과 이 제품 구성원들이 가져오는 효율이라던가 요런걸 약간 중점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그전에는 이 포커스라이트 2i2를 이용해서 나머지는 저희 장비로 받았었는데 네 오늘은 이 2i2에 동봉되는 번들 제품들로만 네 2i2에 그 인터페이스에다가 제공되는 케이블 제공되는 마이크 그렇게 해서 그럼 어차피 제공되는 헤드폰으로 들어봐야 저희가 듣는 거지 여러분들을 바로 들려 씌워서 들려드릴 수 있는 건 아니니까 헤드폰만 제가 하겠습니다 헤드폰은 그냥 있다고 소개만 해드리고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398,000원 지금 할인가가 2020년 7월 14일 기준으로 지금 이벤트 할인가라 아마 뭐 구매하실 때 조금 가격 변동이 있을 수는 있고요 원소가 기준으로는 497,000원 네 아마 뭐 사는 시기에 따라서 40만원 전후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지금 현재는 398,000원으로 나와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또 오디오 인터페이스만 따로 봤을 때 238,000원 즉 나머지 번들이 16만원어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네 그럼 16만원이면 사실 마이크 하나 사기도 쉽지 않은 돈이죠 근데 헤드폰이랑 케이블 그렇죠 다 같이 제공이 되니까 이게 16만원에 여러분들이 뭐를 사야 될지 잘 모르겠고 예산도 최대한 아끼고 싶다 하시면은 이게 굉장히 좋은 선택이 될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바로 구성 살펴볼게요 스칼렛 3세대 오디오 인터페이스에서 헤드폰까지 포커스 라이트 오디오 인터페이스 스칼렛 2i2 스튜디오 서드 제네레이션 나와 있죠 398,000원 밑으로 내려가서 쭉쭉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헤드폰 인터페이스 케이블 마이크 놓여있는 스튜디오 셋업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올인원 솔루션 사실 처음에 여러분들이 시작할 때 예산도 예산인데 뭘 사야 될지 구성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게 진짜 큰 고민이고 이걸 누가 초보자 때는 도와주지 않으면 자기가 혼자서 결정할 수가 없잖아요 뭐가 맞는지 모르니까 그럴 때 이런 패키지들이 저는 꽤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녹음을 받아보고 이 정도 조합이면 충분히 괜찮다라고 하면은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안심하고 구매하셔도 된다 이런 것들을 인증을 한번 하기 위한 시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보면은 패키지에 USB 오디오 인터페이스 콘덴서 마이크 3m XLR 캐논이죠 마이크 케이블 및 밀폐형 헤드폰 무료로 제공되는 소프트웨어까지 아주 그냥 하자마자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세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보면은 사실 여러분들에게 가장 직관적으로 이걸 알려드릴 수 있는 방법은 얘네들이 따로 사면 이건데 할인했던 이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게 제일 좋아요 근데 지금 그렇게 할 수 없는 게 이 제품들이 그렇게는 판매하지 않고 번들형으로 나가는 특수 구성 패키지 상품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따로 살 때 얼마인데 이게 얼마나 할인됐다 이렇게는 말씀드릴 수가 없으나 16만원에 이런 나머지 주변 장비들을 다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는 아주 좋은 구성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또 무료로 제공되는 그런 동봉되는 소프트웨어 이런 거 여기 나와 있네요 에이블톤 라이브 라이트 뭐 여기다가 여러가지 플러그인들 스플라이스 무료 3개월 구독권 스플라이스 여러분들 좋아요 아주 꿀템들이 많습니다 굉장히 좋습니다 저도 아주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아주 잘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서드 제너레이션의 에어 기능을 거의 기본적으로 켜놓고 사용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주 하이엔드랑 비슷한 느낌의 하이깔깔한 느낌을 잘 재현해주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보컬이랑 기타 받을 때는 그냥 켜놓으세요 그냥 그게 기본 톤이다 생각하고 저는 포커스 라이트 사면은 에어 안 끌 것 같아요 저도요 절대 끌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몇 번인 에어를 비교를 해봤잖아요 에어 비교하는 영상은 저희가 그 3세대 보면은 늘 해놨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은 따로 에어 비교 안 하고요 그냥 에어 킨 상태로 그냥 쭉쭉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샘플레이트가 44에서 192까지 다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이크로폰 인풋 보면 다이나믹 레인지 111 나옵니다 라인 인풋은 110.5 인스트루먼트 인풋은 110 라인 모니터 아웃에 가장 중요하죠 108입니다 108 헤드폰은 104가 나오고요 그리고 이 아래쪽에 스펙들이 나오는데 이건 예전에 저희가 그 2i2를 할 때 이미 다 확인했었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오늘은 간단하게 이렇게만 훑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i2 저희가 여기다 카드 달아 드릴 테니까 가서 보고 오시고요 그때도 저희가 시연 다 했었는데 보면 그때는 오히려 어쿠스틱 기탄 받았는데 보컬이나 이런 거에는 크게 집중해서 받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오히려 2i2 세트할 때 동봉된 상품들로 오디오를 더 본격적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구성품들 한번 살펴볼까요 네 네 자 2i2 스튜디오 패키지입니다 자 얘네들이 이제 따로 판매를 하지 않는 번들 제품이라고 말씀드렸었죠 자 우와 좋다 뭔가 엄청 종합 선물 세트 받는 그런 느낌이라 좋네요 네 여기 이제 마이크 마이크하고 어 이거 쇼그마운트 되게 귀엽게 생겼다 네 이게 이게 다네요 정말 네 어 이렇게 네 연결하면 되고요 아 네 귀요미네요 귀요미 다시 제자리에 넣겠습니다 네 귀요미 쇼그마운트가 들어있고요 뭐 이거는 사실 봤기 때문에 딱히 많이 보진 않을게요 저희가 리뷰를 이미 했으니까 네 이 안에 케이블 빨간색 3m 캐논 XLR 케이블이 들어 있습니다 케이블이 귀엽죠 그리고 여기에 아 이거죠 헤드셋을 줘요 헤드폰이 들어있어요 네 헤드폰이 요렇게 3호와 5호를 다 쓰실 수 있는 맞습니다 그 이게 이제 클로즈 헤드폰이라 딱 닫으면은 밖으로 소리가 새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이제 녹음하실 때 요긴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구요 그리고 여기에 USB 케이블이 같이 들어 있습니다 네 헤드셋도 정말 실합니다 아주 좋은 구성이네요 자 요렇게 살펴봤습니다 네 잘 보고 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저희는 연결을 해 놨구요 케이블이 빨개서 뭔가 누가 봐도 일체형인 것 같은 느낌을 주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기 마이크에도 빨간색 줄이 있어서 너무 이 세 개가 세트인 거를 그냥 딱 봐도 알 것만 같은 그런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게 좋아요 네 얼마나 얼마나 뭔가 이렇게 일관성이 있어 갓 빨갛죠 그 일단 마이크 디자인도 너무 이뻐요 네 깔끔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딱 봤을 때 대충 한 10만원대 중반 정도 되는 컨덴서다 라는 느낌이 드는 디자인이구요 그리고 케이블은 사실 뭐 싸게 살려면 싸게 사니까 케이블 값을 많이 안 치더라도 밀폐형 헤드폰이 제공된다 그게 상당히 좋은 뭔가 옵션인 것 같습니다 밀폐형 헤드폰도 뭐 싸게 산다고 해도 최소한 밀폐형 헤드폰 들을만한 거 사려고 하면은 그래도 얼추 7,8만원 이상은 줘야지 들을만한 밀폐형이 온단 말이죠 그렇게 치면 10만원 중반 뭐 헤드폰은 10만원 약간 언더 이렇게만 생각을 해도 뭐 할인율이 그 정도는 적용이 되는 거다 생각을 하시면 어쨌든 가격만으로는 효율적인 구성이고요 자 여기 마이크 볼게요 마이크 마이크는 스칼렛 CM25 MK3 마이크로폰 보면은 여기 어 컨덴서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카디오이드입니다 카디오이드 네 신발용이죠 폴라패턴 하나 나오고요 그 다음에 프리퀸시 리스판스는 20에서 2만까지 가청 주프스퍼미 대역을 다 커버해주고 있습니다 에센 레이쇼 신호대비 자분비 74dB 나오고요 그래서 뭐 여기 보면은 여기만 가지고 마이크가 어느정도 좋다 나쁘다 이런걸 판단하기가 사실 저희도 정보가 되게 제한적이라 쉽진 않고요 저희가 그냥 이따가 녹음을 해서 느낌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HP 60 MK3 헤드폰 스펙이 또 나와있는데요 클로즈 클로즈 이래서 녹음할 때 밖으로 새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클릭 들으시면서 어쿠스틱이나 보컬 녹음하실 수가 있구요 임피던스는 32옴입니다 그리고 요것도 역시 프리퀸시 리스판스가 20에서 2만 가청 주프스퍼미 다 커버해주고 있구요 무게는 288g이네요 하지만 이것만 가지고 저희가 알 수는 없다 네 그래서 이따가 궁금을 해보고 저희 기분을 말씀드리겠다 네 왜냐면 저희는 기본으로 계속 듣던게 이제 아포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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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듀엣에다가 214를 너무 많이 들어 봤기 때문에 기준으로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연결이 잘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큐베이스를 켰구요 큐베이스에서 디바이스 셋업이 이렇게 들어가면은 포커스라이트 USB 아시오 드라이버 잡혀있구요 지금 인풋 아웃풋 레이턴시가 어 11.8 미리 세컨드 정도가 나와 있는데 네 연결이 잘 되었는지 자 연결 잘 됐구요 네 확인했구요 네 그 다음에 요거 이렇게 술 잘 들어오고 있죠 38V 켜놨기 때문에 잘 들어가고 있구요 미디도 하나 불러볼게요 네 컨탁 좋습니다 자 이렇게 연결까지 다 확인을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이 패키지만 가지고 만든 소스를 가지고 어느 정도의 사운드 퀄리티를 내주는지 확인을 해볼게요 뭐 저희가 그거는 비교를 하기 위해서 이게 케이블이랑 마이크를 이렇게 써보고 그 다음에 그냥 우리가 원래 쓰는 아무 케이블에다가 214 늘 쓰던 그냥 저희 조합에다가 넣어가지고 그거 두개를 비교해보는 시간 정도까지만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 시간에 2Y2 세트 실전편 모니터편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송 미션을 양성합니다 레코팅 타임스